안녕하세요. 31초등학교 야구선생기입니다. 약간 떨리고요.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한.. 한.. 80초만 나갈 것 같아요. 소생각이요. 그.. 던지고 쪼핑할 때 아세요. 지금 2인대 똑같이 2위 자리 시키고 플레잉 들어가서 한국시리로 인상했어요. 파이팅! 오오오오. 오오오오. 하아우!! 플레잉볼! 교환 왜 이렇게 미친거 같은데 안 돼. 막 가운데. 오오오오. 플레잉볼. 아 좋아왕좋아. 인기야 너 원래 야무준는데? 자 여러분 환영의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 축하했습니다.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